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전,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이지만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 단어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야 어차피 깜냥이 안되고 중국도 일단은 양안전쟁이 우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직접 저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펜타곤 기밀문서 유출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까지 번지면서 촉발되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보급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대책인 대한민국이 참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발작버튼이고 대한민국으로서는 포탄을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게 밝혀진 이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보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세계 어떤 전문가를 데려다 앉혀놔도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가뜩이나 복잡한 이 상황의 정치적 문제까지 끼어들어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할 수 있는가? 만약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포탄 공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에 따라 얻는 이득은 무엇이고 러시아의 보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중립을 유지했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등 총각을 다투는 논의점이 수두룩한데 발언의 잘잘못이나 이미 벌어진 도청 사건이 책임 소재나 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차적인 문제는 급한 불부터 끄고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투폴레프 22M3 초장거리 전략폭격기 8대를 동원한 타격훈련을 대한민국 동해 중립수역에서 단행한 건데요. 러시아는 해당 훈련이 지난 4월 14일부터 진행한 비상전투태세 점검이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그러해 러시아의 비상전투준비태세 점검훈련은 그동안 베링해와 오오츠크해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동해 태평양을 침범하는 경우도 대개는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 타이밍에 투폴레프 22M3 8대를 동원해 동해 중립수역을 비행했다는 건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을 두고 버린 무력 도발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전투행동 반경 2410km 폭장량만 24톤의 핵무기까지 투발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대한민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견고한 셈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개입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로 대한민국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일부 매체들에서는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생각하는 것보다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비록 푸틴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전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의 부의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의 무기를 공급하면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발언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와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고 나서봐야 물 밑에서 뒷공작지를 버리던 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자유권을 들먹이며 핵 개발을 두둔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북한이 미국까지 타격 가능한 ICBM을 보유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흘러들어갔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한 화성-8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은 모두 KH-47M2 킨잘 등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그대로 적용된 무기체계들입니다. 또 2018년 공개된 KN-23은 러시아의 9K-720 이스칸데르를 그대로 카피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입니다. 600km 내외로 추정되는 사거리를 고려하면 오로지 대한민국 타격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미사일인데요. 즉 너무 뻔하기에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을 뿐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돕고 있었다는 건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와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기술을 제공하든 동해 바다에 수돗물 한 컵 붙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러시아의 처참한 반도체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도대체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되려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경 한국석좌 빅터 찬은 러시아가 이미 대한민국을 교정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폴란드와 맺은 40조원 상당의 방산계약부터 대러 제재 동참 미국에 대한 포탄 판매 등으로 진작에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푸틴은 이미 지난 2022년 10월 공식석상에서 대한민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계속 제공할 경우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거나 더 악화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최악의 가능성이라면 이로 인해 명분을 얻은 러시아가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는 차충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선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시비를 건다는 건 한미일 세 나라의 군대를 동시에 상대하겠다는 만용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펜타곤 기밀 문서에서 유출된 대한민국 정부 도청 내용이 우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 직접 개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세계의 지원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쟁 비축 물자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건 유럽, 나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또 전쟁을 끝내기 위해 화력 우위를 선점하려면 더 많은 탄약이 필수적이니 이리저리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전쟁이 여기서 더 길어지는 건 유럽도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쏘고 먼저 대량의 포탄을 수급하는 게 승리의 지름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치킨 게임을 끝낼 유일한 대안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맺은 비밀 합의로 지난 2022년 두 차례나 155mm 포탄 10만 발을 우회 지원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전황은지 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분전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외신들이 우회 지원 보도에도 그동안 꾸준히 수출한 155mm 포탄의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통구조상 대한민국은 미국에 포탄을 제공한 것뿐이고 이 덕에 미국은 비축물자가 부족해질 걱정 없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제공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포탄이 우크라이나의 분전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포탄을 받자마자 출처만 지우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했다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펜타곤 기밀 문서로 유출 탓에 밝혀진 미국의 대한민국 포탄 운송 계획이 이에 대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155 운송 일정표라는 제목의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은 명령 발동 후 10일 이내 항공편으로 첫 운송을 개시하며 45일째까지 하루 4,700여 발씩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또 27일차와 37일차에는 대한민국 경남 진해양에서 독일 노르덴 함항으로 수송선을 이용해 포탄을 운송하며 72일차 전후로 해상 운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공식으로 발표된 55mm 20만 발, 비밀리에 계약된 12만 발까지 총 33만 발의 대한민국 포탄이 미국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로 향할 것이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면에 나서는 게 극약 처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이 155mm 포탄, 무려 50만 발을 미국의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겠다 결정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50만 발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포탄은 코착화된 현재의 전황을 뒤집어 엎어버리기에 차고 넘치는 물량인데요. 지난 2022년 내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때려 박은 포탄도 100만 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유럽은 지난 1년간 바닥까지 긁어모은 게 고작 35만 발인데요. 그런데 가뜩이나 질까지 좋은 대한민국산 포탄 50만 발이 우크라이나에 긴급 수열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이를 감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대여를 결정한 포탄은 wrsak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비축해 놓은 물량도 아니고 이제 생산 예정인 물량도 아니기에 거의 즉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뜻인데요. wrsak는 미국이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을 대비해 대한민국에 비축해 놓은 포탄입니다. 그 물량만 자그마치 280여종 60만 톤에 육박합니다. 과거 미국은 세계 곳곳에 이런 식으로 전시 상황을 대비한 포탄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경우 wrsa1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전 세계에 군수창고를 건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3년 전략 기조를 수정하며 대부분의 wrsa를 폐기했는데요. 그러나 wrsak는 아주 싼값에 대한민국이 매입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운송비와 폐기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미국도 환영한 일이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 대여하려는 155mm 포탄이 바로 이 wrsak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도 포탄 공백이 없고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처지에서도 막대한 물량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데요. 하지만 33만 발의 포탄 직접 지원이 밝혀진 게 wrsak 50만 발 대여인 도화선이 된 것처럼 이 또한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시작점이 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 유럽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면에 내세우는 일을 견제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미 군수창고가 바닥을 보인 유럽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참전이 땡큐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 군수창고로 세워놓고 자신들은 뒤로 빠져 한숨 돌릴 생각인데요. 더군다나 유럽 강대국들은 대한민국 방산시장이 우크라이나 특수를 노리고 있다며 진작부터 직접 개입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You love은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이런 국제사회의 기조에 주체성을 잃고 흔들리지만은 않길 바라겠습니다. 사막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민국의 강철비가 내렸습니다. 최근 사우디 국방부가 sns에 게시한 군 홍보 영상 하나 때문에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군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홍보물인 줄 알았던 영상에서 아주 충격적인 무기체계가 등장한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ke-39 천무였습니다. 그동안 천무는 사우디와의 계약 소문만 무성히 남긴 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진행 상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사우디 예멘 접경 지역 최전선에 이미 실전 배치 중인 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들과 방산업체들까지 충격에 빠져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어물쩍거리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중동 시장마저 점령해버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최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중동의 관심은 아라비아 사막이 열기만큼 뜨겁습니다. 당장 UAE만 봐도 일본과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수송기 도입 사업을 엎어버리고 대한민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UAE의 수송기 도입 사업을 수주하고자 없던 활주로까지 만들어서 야전 비포장 이륙시험까지 선보일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UAE는 이제 막 개발 단계에 돌입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수송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UAE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미국까지 내팽개쳤습니다. UAE는 미국이 지나친 갑질로 노후화된 F-16 블록 60 교체 사업이 난항을 보이자 아예 모든 사업을 취소해버리고 대한민국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AE에서는 F-16 블록 60이 차기 모델로 F-35를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적어도 중동 방산 시장에서만큼은 KF-21의 미래 가치가 F-35 이상이라 평가받은 셈인데요. 실제로 현재 중동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UAE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개최된 중동 최대의 무기 박람회 이덱스에서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동 국가들은 방산 시장이 초거대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잘 만들어진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던 중동이 자국 안보의 방향을 기 술 확보와 자주 국방으로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탈세계화와 군비 증강이 바람 속에서 중동의 안보 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 기조가 바뀌었다면 예전과 같은 방향성으로는 더는 중동 방산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중동 국가들을 둘러싼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무기체계의 가격과 성능 사이에 강력한 딜레마를 생성합니다. 사막에서 운용하는 장비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높은 신뢰도와 성능을 요구하기 마련인데요. 즉 정리해보면 중동에서 요구하는 차세대 무기체계의 조건은 신뢰도 검증과 압도적 성능을 보유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쓰지 왜 팔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그간 무차별적인 이산 무기 도입으로 낙후되었던 군사기술력을 자주 국방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나라의 무기체계여야 합니다. 사실 이쯤이면 교과서에나 이상적인 거래 상대의 표본으로 나올 수준인데요. 가격, 성능, 신뢰도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고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나라이면서 나토, 미국 등 서방세계와 같은 규격을 공유하고 있어 현재 개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은 중동 국가들이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UAE와는 4조 원대 청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는 2022년 2조 원대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전방 주둔군 홍보 영상이 대한민국의 KE39 천무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짤막한 현지 발표 이후 감감무소식이던 천무가 어느새 실전 배치까지 완료되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천무와 경쟁하던 타국의 다연장 로켓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패자 부활전 한 번 못해보고 탈락의 고배를 마신 셈인데요. 그래도 천무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궁은 계약 과정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없이 지난 사우디의 신형 고속 초계정 FPV-2200의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이후에야 뒤늦게 관련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사우디는 40초짜리 영상 하나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어놨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우디 육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예멘 후티 반군의 차량이 파괴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해당 영상의 사우스 코리아 ATGM 즉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이 붙어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말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현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도 비궁 천무와 마찬가지로 사우디가 대한민국이 현궁을 도입했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원래대로라면 사우디는 현궁이 아니라 미국의 FGM-148 제블린을 사용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미 사우디는 지난 2010년 미국으로부터 제블린 발사기 20개와 미사일 150발을 구매했고 2015년 예멘 내전이 본격화되자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의 미사일을 추가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제블린 미사일만 무려 1만 5천 발 이상 보유한 상 태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리소문도 없이 미국의 제블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궁이 사우디군 손에 들려있으니 세계 방산업계에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궁이 성능 면에서 제블린을 압도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단적으로 제블린의 경우 적외선 ccd 조준장치를 냉각하는 데에만 30초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달리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조합한 덕분의 주관과 야간 모두 더욱 신속한 조준이 가능합니다. 또한 110mm에 불과한 구경으로도 현궁의 관통력은 무려 900mm에 육박하는데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k2 흑표, 미국의 m1a2 abrams, 독일의 레오파르트2 a7급, 최신의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정면 장갑까지 관통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제블린은 구경만 130mm에 달하는데도 최고 관통력은 현궁보다 떨어지는 800mm가 한계인데요. 구경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현궁에 표적을 두 번에 걸쳐 연속으로 타격하는 이중구조탄두 기술과 미세조직 라이너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궁 관통탄두의 구리 라이너 입자 조직은 일반 성인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데요. 이 덕에 훨씬 빽빽하고 단단한 탄두를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이 관통력이 비약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사우디는 제블린 도입이 불발 위기에 처하자 울상을 지키는커녕 그대로 곧장 대한민국을 찾은 건데요. 오죽했으면 사우디군과 예멘군은 물론 척대 세력이던 후티 반군까지도 노액 1순위에 현궁을 올려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우디와 예멘 모두 공식적으로는 현궁 수입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동은 늘 분쟁 빈도와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곳이었고 이로 인해 어떤 무기체계를 도입하느냐가 국지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략적 전술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비밀리에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경향이 생긴 건데요. K-239 천무가 소리소문 없이 실전에 배치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일례로 사우디와 분쟁 관계에 있는 이라는 파즈르-3, 파즈르-5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무와 비교하면 성능이 처참한데요. 파즈르-3, 파즈르-5는 각각 240mm, 333mm라는 제한된 탄두 구경이 로켓만 운용할 수 있지만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130mm에서 239mm까지 전장 상황에 맞춘 3종의 로켓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구경이 가장 큰 333mm 파즈르-5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70km 남짓이지만 천무는 239mm가 80km에 달하고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2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290km에 육박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의 파즈르-5와 천무 239mm 로켓은 구경이 100mm 가까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활용 면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요. 전기식 실린더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천무는 사격 반응 시간이 고작 16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확산탄 사용 시 단 한 발의 타격 범위가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사우디군 입장에서는 천무 한 대로 파즈르-3, 5, 수십 대를 상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효율 높은 투자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아닌 게 아니라 천무 도입이 확인되고 사우디와 이란이 장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비교가 본격화되자 이번엔 대한민국이 K2 흑표 전차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미 유럽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성능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중동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지난 DX 코리아 2018에서부터 K2 전차의 사막형 모델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사막형 K2의 가장 큰 특징은 무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에 맞춰 전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엔지니어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개량된 배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차 내부에서 가장 협소한 공간인 조종석에 강력한 에어컨을 탑재하고 기동 시 발생하는 모래먼지를 막기 위해 캐터필러 위로 고무 덮개를 덧씌워 분진을 상당히 줄였는데요. 이처럼 적극적인 현지화를 진행하고 발전을 거듭한 덕분에 전투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중동의 사막 지형에서 K2 전차가 초유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동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에서만 현용 전력이 80%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석유와 달러가 뒤섞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가 안보에 개입했던 건데요. 그러나 세계적인 군사력 증강 기조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미래 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걸 중동 국가들이 깨닫기 시작한 건데요. 부디 K239 천무부터 K2 흑표까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켜 동하는 중동 방산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일촉즉발의 대만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똘똘 뭉쳐도 모자를 열오니 둘로 나뉘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를 먼저 걱정해야 할 지경인데요. 심지어 한쪽에서는 오성운기가 불타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조기가 찍히는 가운데 중국까지 90대가 넘는 군용기와 함정을 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든 대만이 먼저 나서서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칠 지경인데요. 지난 4월 5일 전투기 42대와 함정 8척이 대만 해협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항모전단이 양한 전쟁에 대비한 초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폭장량만 12톤에 육박하는 H6K가 실제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한 채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선멸기 교란기의 호의를 받으며 대만 주요 목표물을 대상으로 수차례나 모의 타격을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대만을 털어먹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비웃으며 침까지 뱉고 유유히 돌아가는 모욕적인 도발을 벌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런 모욕을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대만의 답답한 마음에 들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중국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도발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만 내부의 분열이 숨어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대만의 대표적인 친중인사 마잉주 전 총통은 대만을 방문해 항일 유적지를 찾는 등 속된 말로 중국이 발바닥을 하라댔는데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굴욕 외교를 자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잉주 전 총통은 국공내전에서 대만이 패배한 이후 중국에 방문한 첫 전직 최고 지도자인데요. 이 행보가 갖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는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계기로 대만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의 갈등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차이 잉원 현 대만 총통은 마잉주 전 총통이 방중에 대한 경고와 보복 조치로 아예 직접 미국을 방문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이장과 회동하며 강력한 견제수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만이 분열할수록 웃는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대만 포위 훈련을 시작해버린 건데요. 그러면서 앞서 말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포위 훈련을 두고 대만 국민당과 중국 간이 모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안목적인 동해 의사를 내비쳤을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대만의 국론 분열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빌미인데요.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 침공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되었고 여기서 중국은 상당한 교훈을 얻었음이 자명합니다. 리즈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 또한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은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오판으로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방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30년으로 예고되었던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싱크탱크들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빠른 예측은 이제 고작 8개월 남은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만 총통을 뽑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만은 사면인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나라라 14대 15대를 연임한 차이 잉원 현 총통이 출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중 노선인 국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민주진보당이 총통을 배출하더라도 반중 노선의 최대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2024년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작활동을 개시하고 인민의 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의 본격적인 무력 침략을 통해 대만을 폭속시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24년 총통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승리 대만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데 실패한다면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병합하려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계인사들 역시 2024년을 중국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2024년이 대만 총통선거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겹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순간이라도 미국의 권력 기반이 약해진 틈을 중국이 절대 놓칠 리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올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회의를 치르면서 국가주석 사면 힘이 확정지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만 침공을 천명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물론 중국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신창푸단대 미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중-미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대립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중-미 관계인 전략적 불신을 악화하고 양국 관계를 해칠 뿐이며 대만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어 선택이야 두루뭉술하지만 내용을 종합해보면 협박과 다를 게 없는데요. 대만은 단지 창구일 뿐 중국은 지금 미국과 한번 싸워보겠다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만 내부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만 국민은 중국의 내정 간섭에 저항하며 대만의 독립성 유지를 지지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론이 지난 대만 총선에서 국민당 압승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친중 노선의 국민당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21개 선거구 가운데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한 13곳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2024년 총통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승리해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만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82%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재밌는 점은 대부분 국민이 중국과의 물리적이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평화유지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친중노선 국민당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전쟁의 공포에 지친 대만인들에게 중국과의 평화협정과 경제협력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협조를 지렛대 삼아 대선까지 지지율을 몰고 갈 심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에도 이런 심산이 깔려있었을 텐데요.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만의 국호인 중화민국을 발작버튼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 때는 연설문에서 사용된 중화민국, 중화민족 등이 단어를 제지하지 않았는데요. 마잉주 전 총통이 공공연하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대만 전개 고위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술수긴 하지만 대만이 이름뿐이 남아 중화민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친중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그러나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대만인들은 중국과 국민당을 옹호하는 여론과 미국과 민주진보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나뉘어 치열한 분쟁 중인데요. 중국인 퇴출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시위대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선 반미구호를 외치는 단체들까지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만의 분열은 독립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슈와 세대 간의 갈등,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하고 폭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 중입니다. 여전히 대만 기성세대가 혐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 세대에서는 대한민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이와 같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반도체, IT,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대만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반면 기술력, 투자 등 문제로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이 내수 규모가 작은 대만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즉 최근의 대만 국론 분열이 원인이 된 경기 둔화는 경제 체질의 구조적 한계와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중 노선의 국민당이 압승했다는 것은 대만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호도된 진실에 현혹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만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연일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을 비롯한 대만의 친중 전개는 이 피해의 주범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기업에 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경제적 압박으로 대만의 경제 상황이 이토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한국 핑계는 놀랍도록 잘 먹혀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정치 공작과 내부 갈등은 언제나 인접한 강대국이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잡은 국민당과 대만인 과반수가 중국의 참정을 원하니 도와주겠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유로마이단 사태가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내전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었는데요. 대만은 1949년 중국 내전 이후 현재 대만 땅으로 건너와 자리를 잡은 이후 현재까지 중국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위훈련으로 인한 긴장 역시 지역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력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한민국과 인접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게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 설문을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당연히 미국을 따라 참전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국내 미군 기지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 이상 후방 지원 정도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갈릴 정도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의 최전선 노릇을 하게 된 폴란드를 떠올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기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만의 위기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놓인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과 안보의 위협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손익계산서상 막대한 피해와 정세 불안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양안전쟁을 방조하는 건 사약을 먹기 전 사탕을 삼키는 것과 진비 없는 일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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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